무지개 회전 초밥 수경은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와 인터넷에서 파는 장사를 햇더랬다. 레인보우 핏이라는 이름의 2인 회사는 1년 동안 티셔츠를 딸랑 34장 팔았다. 재고가 2만여 장 남아 있었으나 창고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경은 창고가 불타는 광경을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었다. 수경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디자인한 옷이 저기 들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불길이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인보우 핏의 옷들은 말 그대로 무지개색으로 불타고 있었다. 초록, 파랑, 빨강이 섞인 묘한 빛이었다. 만화경 공장이 불에 타도 이렇게 오색찬란하게 불타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경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이 화재 현장을 디카로 찍었다. 이제 수경은 빈털터리로 어떤 공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말이 인턴이지, 시다발이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믹스커피 봉지의 끝을 따고 그 반대쪽 봉지 부분은 꼭 눌러서 설탕이 별로 들어가지 않도록 까다롭게 타 받쳐야 한다. 시궁창스런 입냄새 나는 상관의 희롱을 들으며 나는 둘 중 무엇에 먼저 화를 내야 할까 잠깐 생각해 본 뒤 다시 그 생각을 삼킨다. 이 공공기업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감사의원장은 모 의원이란다. 그 인간은 지금 자기 자식을 공기업에 채용한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 다이나믹 코리아여 수경은 이 국정감사 때문에 서류 작성부터 출장까지 가장 힘든 작업을 해야 했다. 그야말로 몸이 바스라지도록 뛰고 있었다. 몸이 바쁜 걸 아는지 이번 달은 생리도 멈출 정도였다. 하지만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회사의 병가를 한 번 내자 수경은 이기적이다라는 소문이 마치 아마존 강의 지류를 흐르듯 돌고 돌아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수경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직장에서 소문을 내는 이유는 결국 당사자 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지 그녀는 이 기업에 별다른 애착이 없었다. 아마 회사 측에서도 그녀를 소모품처럼 국정감사의 보조인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수경은 그래서 밥도 혼자 먹기 시작했다. 어차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쌓지도 않을 것인데 밥 먹는 시간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경은 너무나 힘들어 오늘 점심은 간단히 때우고 근처의 휴게방에 가기로 했다. 거기선 지친 직장인들이 5천 원 정도만 내면 차도 마실 수 있고 베드에서 간단히 낮잠을 즐길 수도 있단다. 수면 부족의 불면증까지 겹쳐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던 수경은 이렇듯 쪽잠이라도 자야만 할 것 같았다. 수경은 점심을 먹기 위해 회사 옆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둘러보았다. 전에는 아주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숍이었는데 새로운 식당이 들어서 있었다. 무지개 회전초밥 푸웃 수경은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작은데 웬 회전초밥? 설명은 더 웃겼다. 손님은 한 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안 받습니다. 수경은 너무나 큰 웃음이 나왔다.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할 정도였다. 아니 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인데 원회전이 필요하담. 아 여기 주인장 참 센스가 있으시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영업하면 이익이나 날까? 수경은 조심히 자동문 버튼을 눌렀다. 정말 좁았다. 카운터 건너에 기다란 하얀 모자를 쓴 주방장이 있었다. 다행히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주방장은 희끗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데자뷰인가? 수경은 이 남자를 어디선 가본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인자한 미소의 남자. 그를 보자 마음이 푸근해졌다. 여기 신장 개업인가 보네요. 주인은 너그러운 미소를 띄었다. 네.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수경은 일본에 갔을 때 이렇게 주방장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좁은 스시야에서는 주방장에게 주문을 맡기니 낫다는 것을 배워둔 터였다. 오늘 추천하시는 네타가 있나요? 주방장님께 오마카세 하고 싶습니다. 주인은 마치 자신에게 맡겨두려는 듯 가슴을 폈다. 아, 아주 신선한 체험호가 있답니다. 그건 어떠신지요? 수경은 낯선 이름의 생선을 듣고 반문했다. 체험호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주인은 흥미를 보이는 수경에게 감동을 받은 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뭔가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네. 저 북극 아이슬란드 그네에서 잡히는 연어 같은 생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흰살 생선이지요. 잡아 올린 직후에 물고기 몸빛깔이 무지갯빛이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주방장은 아름다운 접시 위에 두 점의 스시를 놓고 그것을 수경의 앞에 놓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장이 카운터 밑에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점 내에 불빛이 모두 꺼지고 선명한 LED 불빛이 작은 접시를 비췄다. 그리고 접시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이 회전 초밥집은 컨베이어 벨트식에 공전하는 회전 초밥이 아니라 자전하는 회전 초밥집이었던 것이다. 수경은 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사정의 연출을 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초밥은 투명하고 깨끗한 생선살이 빛에 따라 회전하며 무지갯빛 스펙트럼을 뿜어내고 있었다. 먹기에 아까울 정도였다. 수경은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스시를 집어 간장해 살짝 찍고 입 안에 넣었다. 천상의 맛이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이런 걸까? 여기 너무 좋다.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맛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수경은 회전 초밥집을 나와 그 상가 2층에 있는 휴게방에 갔다. 점심시간 종료까지 한 시간이 남았다. 몇 분이라도 눈을 붙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작고 보잘것 없는 침대에 누웠다. 수경은 잠에 빠져들었다. 엘라 수녀님, 발이 모두 얼었어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엘라 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테레사 수녀의 발을 살폈다. 엘라 수녀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고참 수녀였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안 성당의 일 때문에 이 노르웨이 얼음왕국 오지를 걷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꿰뚫을 듯 높은 성당이 완성되었을 때 뻥 뚫린 동그란 창을 메울 스테인드 글라스가 필요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장인은 예술의 고장 이탈리아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엘라 수녀는 이탈리아산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엘라 수녀는 저 노르웨이 북부 출신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그곳 장인들이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유리를 세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의 이 추억에만 의지하여 그 장인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녀의 수행 비서로 지정된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재단사의 막내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집안의 화재, 누이의 불행한 결혼 등 온갖 제안을 겪은 이었다. 엘라 수녀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고 마찬가지로 테레사도 엘라 수녀를 공경했다. 이 둘이 지금 설원의 눈 폭풍에 맞서 유리 장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엘라 수녀는 테레사 수녀의 발을 살피고 자신의 외투를 찢어 발을 감쌌다.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테레사, 안 되겠구나. 내게 엎여야겠다. 어디 민가라도 찾아보자구나. 안 돼요. 수녀님. 수녀님께서도 힘이 다 빠지셨을 텐데. 그런데 그때 거짓말처럼 폭풍이 그쳤다. 폭풍이 그치자 시야가 트였고, 저쪽으로 작은 민가가 보였다. 고향이 이곳인 엘라 수녀는 북극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짐짓 성호를 듣고 테레사에게 말했다. 아, 마리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가 보구나. 일단 저 민가에 들어가자. 이 작은 사냥꾼 내외는 수녀를 극진히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갯설매를 몰아 수녀 일행을 장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 장인은 80이 다 된 노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나르켄손으로 깊은 주름과 거친 손을 지닌 고집스런 장인이었다. 그는 소녀 때 보았던 엘라가 수녀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수녀님, 그래서 제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르신, 예전에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 무지갯빛을 내었던 파일들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엘라 수녀는 자신이 가져온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장인은 한참 오호, 그렇군, 아하, 그래, 그래,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설계도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장대한 건축물이군요. 저도 이 장엄한 성당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수녀님, 마침 제가 저의 도제들을 시켜 스테인드글라스의 재료를 구해오도록 하였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성당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어드리지요. 엘라 수녀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럼 그 무지갯빛 유리는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셨던 거예요? 라르켄소는 껄껄 웃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로라가 얼어붙습니다. 이 오로라가 얼면 우리는 그것을 깨고 잘라오지요. 그것으로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르켄소는 이 잘나온 오로라를 갈고, 오리고, 접고, 마름질하고, 기우고, 꿰매어 아름답기 그지없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완성했다. 엘라 수녀는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 정말 오묘한 빛깔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창을 통과하면 그 복음이 온 세상 사람을 비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장미창이라 부를 겁니다. 수경은 잠에서 깨었다. 아, 잘 잤다. 참 신기하고 다채로운 꿈이었어. 나는 오로를 잘라 만든 노트르담 성당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쳐다보며 성가를 부르고 있었지. 엘라 수녀님, 엘라 수녀님의 미소는 아까 그 주방장의 미소와 똑같았어. 수경은 오후 업무를 시작하려 컴퓨터를 켰다. 사무실 저쪽에서 한 직원이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지금 뉴스 나오는데.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대요. 수경은 망연자실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왜 하필 오늘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재앙이 일어난 걸까? 그녀는 급히 인터넷에서 뉴스를 뒤적였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의 종탑은 무너졌으나 장미창은 무사. 수경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다독였다. 심장의 새가 잦아들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슬픔의 눈물과 안도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 다행이야. 정말 불행 중 다행이야. 그녀는 다음날도 그 회전 초밥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옆 건물로 향했다. 회전 초밥집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시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들어서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